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 전현희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종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차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모든 근간이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는 뒷걸음치고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이태원 차가운 길바닥에 159명의 젊은 청춘이 쓰러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국민들의 피 맺힌 절규에도 윤석열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의 총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의 총선에서의 승리가 절실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6월 국민의 부름을 받아 재직했던 제7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무사히 마무리하였습니다.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지난 3년은 순탄치 않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권의 사태 압박 총공세를 받으면서 초유의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하루하루를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 긴장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어떤 압력에도 끊기지 않고 소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불의에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도망치지 않겠다는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는 마음이라는 저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외칠 때면 언제나 종로에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자유와 독립을 외친 3.1 만세운동 그리고 97년 이후에 민주주의를 외치며 열 번의 촛불 집회 동안 천만 개의 촛불이 종로의 거리에 켜졌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게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었고 그 시작은 종로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5일 오늘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긴 투사 전현희가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와 정권 심판의 기치를 들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종로에 있는 감사원이 국민의 감사원으로서 그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현희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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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